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달 10일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한장총 5천 기도단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기도단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장총 300 기도단을 5천 기도단으로 확대해 통일인재 양성 등 통일 및 탈북민 관련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2016 단일 기도회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오륜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매일 밤 9시 찬양과 기도, 간증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오직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다니엘 기도회가 쓰임받고 있다며 성령의 임재와 깊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감동적 여정을 담아낸 힐링영화 순종이 11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순종은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김은혜 선교사와 레바논 난민촌을 섬기는 김영화 선교사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담아냈습니다. 이번 영화엔 배우 최수종, 최강희가 네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컴패션 후원자들로 구성된 일반인 홍보대사들이 오는 29일 용산구 한남동 한국 컴패션 사업에서 나누기 더하기 결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랑을 나누면 행복이 더해진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행사는 컴패션 소개, 관객을 위한 공연 및 토크로 구성됐습니다. 40여 명의 일반인 홍보대사 외에도 가수 브라운 아이드걸스 제아, 인도네시아 컴패션 졸업생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